흔행 못 썩여 특집입니다. 이민영 누님, 곽종규 형님 어서 오시죠. 아버님이시고 저 있고 밑에 아들 둘이 있는데 저희 지금 배우를 둘 다 하고 있습니다. 창훈이 오빠하고 저하고 일대고 이대가 문제예요. 우리 전보람, 전보람이죠. 아빠 빼기다, 엄마 빼기다. 뭐 이런 소문 저랑 어디 뭐 이렇게 출연하고 이러는 거는 무지 겁내해요. 우리 애 댓글 중에 너무 많았던 댓글 중에 지아버지 빽 믿고 맨날. 이딴 소리만 들리니까. 번호도 아니죠, 10번. 이미영. 대사 이미영. 잠깐만 내려보시면 안 되십니까? 아니 뭐 허리꾸러가 저기 나가서 저렇게 스타가 되는데 나는 뭐지? 허경강 아저씨보다 박노식 더 유명했던 사람 아니야? 어허가 있는 사람 loh. 머ателя